함수 fx는 x제곱-4에서 더하기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근데 여기가 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을까? 이게 왜 있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x제곱-14에서 더하기 6 그럼 아래로폴록인 포무선 되겠지? 이거 대칭축 x는 2라고 근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거에 의하면 그래프는 요거만 되는거에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만약에 2보다 작은 구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2보다 작은 구간이 들어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렇잖아 1대1 대응이 안되잖아 저기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면 x1하고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다 이러버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함수는 맞아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역함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1대1 대응이 되면서 우리 역함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문제 보면은 fx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fx 하고 요놈 하고 푸는 게 아니라 뭐랑 풀냐 y는 x 이거 이거 풀면 되지 요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fx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fx랑 y는 x와의 교점의 좌표랑 똑같거든 그렇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푸냐 우리가 두 점 두 점 어떻게 구하냐면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이라 y는 x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푸는 거야 그 연립을 해버리면은 두 점이 나오겠네 연립방식 연립방식 대입법으로 풀자 그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x 2항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그럼 인수분해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해가 x는 2 또는 또는 x는 3에 나오네 그럼 y는 x 위의 점이니까 x가 2면 y도 2가 되는 거야 x가 3이면 y도 3이 되는 거지 즉 교점의 좌표가 2, 2, 3, 3이야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좌표가 2, 2하고 2점 2, 2하고 3, 3이 되는 거지 3, 3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2, 2랑 3, 3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네 그러면은 루트 3에서 2를 빼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3에서 2 빼 1의 제곱 그 답이 뭐야 루트 2다 그 두 점 사이가 루트 2 144번 세 함수 y는 fx, y는 gx, y는 x 그래프가 위에 필수의 31과 같을 때 이게 뭐야 이게 g 서클 f 역함수 d 더하기 f 역함수 서클 g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필수의 31번의 그래프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x 축은 여기 좌표 축에 그 좌표가 표시되어 있지 a, b, c, d 그럼 세로 축에다가도 이거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것부터 해야 돼 이거 이거 그래서 옆에 있잖아 y는 x 그래프 y는 x 그래프 이렇게 쓰면은 그 y는 x 그래프 있는 거 점 5개 여기가 a겠네 a, b b c d e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먼저 y축에다가 다 써줘야 돼 다 써줘야 되고 다 써주고 나면은 이제 y는 x 그래프는 사실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 우리 역함수 그래프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 지워버리자 이거 거슬리 아 참 이거 아 이거 a, b, c, d, e 이건 참 a, b, c, d, e 이건 지우면 안 되고 이건 지우면 안 되고 이거 y는 x를 지우자 y는 x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구해야겠지 이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는 g circle 아니 circle 가로 쓰자 가로 f 역함수 d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이 놈 이 놈은 f 역함수 가로 g, c g, 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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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풀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이것부터 f 역함수 d f 역함수 d 그러면 역함수가 gx니까 아 이거 gx도 역함수로 쓰자 아니다 역함수 쓰면 안 되는구나 그냥 쓰자 그냥 하자 그냥 그럼 f 역함수 d는 이게 이제 그 gx가 역함수니까 f 역함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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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풀면 되지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어 역함수에다가 d 그러면 d 있지 d d 이걸 어떻게 역함수에다 집어넣어 역함수 이게 역함수잖아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어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c네 c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gc야 gc 그럼 gc는 뭔데 gc 그럼 g함수에다가 c 집어넣어 그럼 g함수에다가 c 집어넣자 제가 지금 g 함수 여전히 이거네 요다가 c 집어넣어 c c 집어넣자 대응이 어디로 되느냐 대응이 b네 b 결국 b가 되는거지 b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자 이제 필요없는것 지우고 인제는 요놈 gc gc 그러면 g 함수가 요거지 g 함수가 여기다가 c 집어넣어 똑같네 자 c 집어넣어 자 c 집어넣으면 뭐로 들어갔지 b 가 나왔지 b b라고 결국 뭐냐면은 f 역함수 b 가 뭐냐 이거야 그럼 f 역함수 b 는 f 역함수는 f 역함수는 또 요거 있잖아 요거 gx 했잖아 gx 요놈에다가 b를 집어넣으라고 b 집어넣어 b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오냐 a 다 a a 네 아 그 결국 뭐야 그래서 a 더하기 b 네 a 더하기 b 그래서 답이 그냥 a 더하기 b 다 좀 쉬었다 하자